막말로 개쥐 개쥐 어? 어? 어디갔냐? 여기 물속에 있나? 물속으로 들어갔네? 뭐냐? 뭐냐? 이거 뭐 실화 물속으로 하다 어어어어何을 reactions 에너지더라고R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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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죽을라 그래 왜이래 뭐야 아니 숨을 어떻게 쉬어요 숨을 어어 왜이래 왜이래 올라가 이리 올라가 거의 정글의 법칙이네 거의 정글의 법칙 각인데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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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올라가 뭐해 왜이리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올라와 뭐해 어 어 28등 실화냐 아무것도 뭐 한거 없는거 같은데 28등 실화야 잠시만요 큰일났네 자기장 좁혀졌네 홀 올라가자 좀 위로 올라와 어 자기장 좁혀고 있네 새끼 나 죽일라 그러네 아 아 아 들어와 야 아 아 아 아 아 이 새끼 이 새끼 나 죽일라 되게 하고 있네 개자식아 너 한번 뒤져봐라 넌 내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너는 죽인다 이 자식이 물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날 죽여? 죽일라 그래? 너 어디있어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 아냐 이거 완전히 어? 이유놈이 물에서 올라올라 그랬는데 그걸 죽일라 그래? 뭐 빨만한거 있냐 보자 개불도 먹을것도 없네 가자 난 간다잉! 완전 개할진데 이거? 완전 개할진데 이거? 완전 개할진데 이거? 어우 쉣 오른쪽이다 아 아 씨바 어딨냐? 개자스가 구성 하나 빨아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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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먹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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